국제사회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죠. 특히 체코는 작년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사회 현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 문화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관련 주제를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자와 동물의 교감. 우크라이나 격전지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전쟁이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체코 출신의 젊은 작가는 전세계를 다니며 목격한 빈곤과 불평등, 혐오 등 사회의 부조리함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날 전시에서는 작가와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작가의 모국이자 지난해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체코는 작품이 던지는 주제의식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세상의 면면을 담은 이번 전시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델리TV 이해라입니다. 이해라입니다. 감사합니다.